윈도우즈 특징 및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는 GUI 환경인데요. GUI가 뭐냐면 G는 그래픽을 뜻하는 거고 U는 User, 그 다음에 I는 Interface에요. 그래서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그래픽 그림을 하겠다. 여기서 그래픽이라는 건 뭘 뜻한다? 아이콘을 뜻하는 거예요. ICON, 작은 그림, 어떤 의미가 있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작은 그림, 아이콘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겠다. 마우스가 필수 장비가 되는 거죠. 윈도우즈는 GUI 환경이고, 나무형체제 설치할 때 32비트, 64비트 모두 지원이 돼요. 하지만 32비트, 64비트 차이점은 우리가 같은 교통량일 때 32차선하고 64차선 도로에서 어떤 게 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까요? 64차선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는 32비트, 64비트 지원이 되는데 32비트 같은 경우는 램 용량이 4GB밖에 안 돼요. 64비트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4GB 이상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GUI,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32비트, 64비트 모두 지원된다. 모두 지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하나만 지원된다. 그럼 틀린 거고. 그 다음에 PMP,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 감지 설치죠. 그래서 컴퓨터에 장치를 연결하게 되면 자동으로 장치를 갖다가 인식해 주는 기능. 그게 바로 윈도우즈의 특징이죠. PMP, 플러그 앤 플레이, 앞에 있는 P는 PLUG 플러그, N은 AND, NDN이고요. DMP는 플레이예요. 실행이 된다. 고줌은 실행이 된다. 그 뜻이에요. 자동 감지 설치, PMP, 지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ot swap이라는 건 뭐냐면 화시무스 뜻이에요. 뜨겁다는 뜻이잖아요.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뜨겁잖아요. 그 상태고. swap이라는 건 교체할 수 있다는 건데 이 hot swap은 뭐냐면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장치를 갖다가 연결, 꽂거나 분리,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PMP, hot swap 이런 기능들이 윈도우즈에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선점형 멀티태스킹인데 선점이 무슨 뜻이에요? 선점. 미리 가서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는 거. 그게 선점이잖아요. 그리고 멀티는 여러 개. 두 개 이상이고 태스킹 1이잖아요. 그래서 프리엠티브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비선점이 아니고 선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윈도우즈가 운영체제가 CPU 중앙처리 장치를 갖다가 미리 선점을 해버려요. 그래서 특정한 프로그램이 CPU를 혼자 쓰려고 했을 때 운영체제가 통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해도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시스템이 안정적이다. 왜? 윈도우즈를 쓰기 때문에 윈도우즈의 어떤 게 선점형 멀티태스킹 때문에 윈도우즈가 CPU를 먼저 선점을 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선점형 멀티태스킹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nt는 u테크놀로지, fs는 파일 시스템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하나의 드라이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디스크의 공간 낭비를 갖다가 줄여준다. ntfs. 그 다음에 사용자 전환 기능이 있어요. 현재 사용자가 로그오프 하지 않아도 다른 사용자 이름으로 로그온이 가능해요. 그걸 갖다가 사용자 전환 기능이라고 합니다.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격지원이라든가 시스템 복원, 리커버리, 방화벽 기능, 내장 기능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로 피크. 에어로는 항공, 떠있는 이런 뜻이고. peek. 피크는 몰래 훔쳐보다, 엿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 맨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아이콘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시키게 되면 축소 형태로 미리 보기가 뜬다. 바로 미리 보기. 이 피크가 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가 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오른쪽 가게 되면 바탕화면 보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게 되면 바탕화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클릭하면 모든 창을 최소화하는 기능. 그게 바로 에어로 피크다라는 거고. 바로 가기 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 D를 누르면 돼요. 이것도 시험지에서 잘 나오니까. 에어로 피크는 윈도우 키 플러스 D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다음 중 윈도우즈의 에어로 피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P, E, K, P, Q가 훔쳐보다 보는 개념이에요. 얘는 윈도우 키 누르고 D 바로 가기 키고. 1번 같은 경우는 파일에 액세스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액세스 개념이 아니고 보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르쳐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게 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크는 보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피크 미리 보거나 미리 볼 수 있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의 의미, 훔쳐보다, 보다의 개념. 3번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쇼 효과를 주는 건데 슬라이드 쇼 피크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작업 표시줄에서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최근에 열린 파일 목록, 최근에 열린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점프 목록이죠. 점프 목록. 그래서 4번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에어로 피크, 피크, 보다. 미리 보거나 미리 볼 수 이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